안녕하세요. 마가복음 4장. ESV 바이블로 영어성경 직독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Again he began to teach. 다시 예수께서 그가 가르치시길 시작했습니다. Beside the sea, 해변에서, and a very large crowd, 큰 무리가 그 주변에 모였습니다. So that, he got into boat,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set in it on the sea, 배 위에, 바다 위에,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배 위에, 이트는 보트를 가르칩니다. 배트에 앉으시고, and the whole crowd, 전체 무리가 was beside the sea, 육지에, 바다 곁에, 해변에 있었습니다. And he was teaching, 예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many, the, 많은 것을, in parable, 비유로, and in his teaching, 그의 가르침에 있어서, he said to them,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Listen, behold, 보라, 들으라, a sour went out to sow. A sour 하면, 씨 뿌리는 사람이, sow, 씨를 뿌리다죠. So, 뿌리로 나갔습니다. And as he sowed, 그가 뿌렸을 때, some, 몇몇 씨들이 떨어졌습니다. Pair on, along the path, path은 길가에, 길가를 따라서 떨어졌어요. And the birds came and devoured it, 새들이 와서 그것을 삼켜버렸습니다. 먹어치웠습니다. 5절 보시면, other seed, 다른 씨들은, pair on, lucky ground, 돌이 있는 땅에, 돌밭에 떨어졌어요. 자, 그곳은, 앞에 있는 돌밭을 가르칩니다. It did not have much soil. 많이 있잖아요. 많은 흙들이 있지 않습니다. And immediately, 즉시, it sprang up, 즉시 자라났어요. Since it had no depth of soil. It had no,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먹 때문에. 그리고, and the sun rose, 해가 떴을 때, it was scorched, 시들게 되고. Since it had no root, 루트 뿌리가 없기 때문에, it withered away, 시들게 되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다른 시들이 떨어졌습니다. Among thorns, 가시, 가시밭 사이에 떨어졌어요. The sun, 즉하시가 자라서, and chalked it, chalk, 질식시켰습니다. And it healed, no grain.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했네요. Grain은 곡식을 수확하지 못했습니다. And other seed, 다른 시들이, pair in the good soil,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곡식을 수확했습니다. Growing up, 자라서, 그리고 increase, 점점 번성해서, yielding 34, and 60, and 100, forward. 이게 생산하다는데요.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생산했습니다. And he said,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he who has ears to hear. 자, 길을 가지고 있는, 들을,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꾸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은, 들으라. 10절 말씀 보시면, and when he was alone. 예수께서 혼자 있었을 때, those around him, 그 주변의 사람들, with 12, 12 하면 열두 제자를 가리킵니다. 열두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비유에 대해서, and he said to them,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To you, has been given. 너희들에게는 주어졌다. Has been given. 뭐가 주어졌냐면, 하나님 나라의 secret이 주어졌어요. 자, but, 그러나, 누구에게는, 자, 여기 누구냐면, 바로 외인들이죠. 그, outside.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imperable, 비유로, 그렇게 주어졌다. 12절 보시면, so that, 그래서, they met indeed see. 자, 그들이 정신실로 보지만, 그러나, not perceived, perceived 인식을 알아차리는 거죠.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이 듣지만,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 자, let's shoot 한 번만 하지 않도록, 그들이 돌아와서, 제를 용서받지 않도록. 자, 13절 보시면, and he said to them,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Do you not understand this parable?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How then will you understand all the parables? 어떻게? 그러면 너희들은 이 비유를 모두 이해하겠느냐? The sour source the word. 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And these are the ones along the path. 자, 이것은 길가를 따라 부리는 말씀이다. 자, 그 길가를 외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When they hear, 그들이 들었을 때, Satan immediately comes. 사탄이 즉시 와서, take away, 뺏어갑니다. 그 말씀을, 자,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 안에 숨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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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진 그 말씀을. And those are the ones on unlocked ground. 자, 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은. The one who. 자, 그 사람들은 그들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즉시 그것을, 말씀을, with joy, 기쁨으로 받습니다. 17절 보시면, and they have no root in themselves. 그들 안에 루트가 없어요. 뿌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한동안은, for a while, 한동안은 견딥니다. 그리고 when tribulation, 고난과 그리고 persecution, 박해가 일어났을 때,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immediate day, per way. 그들은 즉시 넘어집니다. 자, 쓰러지는 그 말씀을 접을입니다. and others, 다른 것은 the one, 어떤 사람들입니다. 카시바테 사이에 그 숨겨진 사람들, 사람들입니다. They are those who hear the word.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but the care of the world. 세상의 care는, 돌봄도 있지만, 여기서 염려라고 보면 되겠어요. 세상의 염려와, the deceitfulness, 부에 대한 속임. and the desire for other things. 다른 것들에 대한 욕심, 욕망들이 들어와서, count, enter in, and choke the world. 말씀을 질식시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열매가, unproved, 열매가 없게 되는 거죠. but those that were sown, on the good soil. 좋은 땅에 심겨진 그 말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다. who, hear,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accept,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고 bear fruit, 열매를 맺습니다. 자, 어떻게 맺습니까? 34, 64, 104,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